오늘은 여러분께 대한민국을 파탄의 길로 몰아가는 우리 멋쟁이 어머니들의 근황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고 화가 나신다면 여러분 집에 있는 마누라의 사상을 검증해보시길 바라죠. 한 엄마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잠시 어린아이와 함께였던 어른분들에게 라는 글을 써서 붙여놓습니다. 36개월도 안된 어린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혼자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면 그 공간에 함께한다는 이유만으로 아기를 책임져야 하는 도의가 있는 겁니다. 엄마와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놀라고 무서웠을 아이를 엘리베이터에 혼자 두고 각자 집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겪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의지 및 판단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엘리베이터에 혼자 방치시키고 유기한 거죠? 댁 내 다급한 일이 있어서 아기를 유기했습니까? 지하 3층부터 30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하 3층으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 그 시간은 어린아이가 견디기에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아이를 놓친 엄마의 잘못이 가장 크긴 하지만 저와 같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아기를 봐줄 거라 믿었습니다. 라는 레전드 글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서 붙여놓은 아줌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 아줌마의 36개월 된 아기는 엄마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고 그 엘리베이터에 탄 이웃들은 아기를 돌봐주지 않고 자기가 사는 층의 버튼을 눌러 집에 들어갔고 아기는 혼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하 3층부터 30층까지 올라갔다 왔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아기를 유기했냐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가장 잘못한 건 아기를 잃어버린 저 아줌마가 잘못했지만 저 아줌마는 그 성별 특수마법을 발동하여 무한남탓을 시전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만 봐도 길거리에 저런 아기가 울면서 뛰어다니면 도와줄 것 같긴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으면 당연히 집에 갈 줄 아는 아이겠거니 생각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지하 3층부터 30층까지 그까진 몇 분 그냥 아기 혼자 놔뒀다고 무슨 저염병을 떠는지 이해가 안 갈 따름이죠. 2023년 7월 언저리까지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께서는 맘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주장했고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약자에게 가혹한 게 대한민국이고 그런 단어의 대표가 맘충이라 말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2023년 9월 달에는 우리 여자들께서 맘충이라는 표현 싫어했지만 이제는 그 표현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맘충이 싫어졌다. 나도 여혐단어라 사용하기 싫었는데 이만한 단어 표현도 없다. 라고 말하며 우리 여성들은 그 단어에 대해서 폭풍같은 공감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은 이런 엄마들의 극성맞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아이가 지하 3층에서 30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해서 저런 글을 써가면서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을 아이유 기범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가장 잘못한 사람은 본인인데 본인에 대한 잘못이 있는 딱 한 줄 적어두고 개같이 남탓만 하는 우리 엄마들의 저런 행동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이제는 심지어 F에 많은 여자들도 맘충이라는 단어 혐오하는데 쓸 수밖에 없는 애엄마 만났음. 이라고 저런 단어를 대놓고 쓰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라는 사실. 우리 어머니들은 제발 자신이 어떤 갑질을 하고 있는지 자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애를 키우는 건 당신의 몫이지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렇게 애가 소중하다면 아기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당신들이 갑질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고 이제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갑질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세요. 오늘은 무책임한 아지매의 이야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아지매들 훈육해주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자연스럽게 갑질하며 남탓하는 클라스가 지리네요.